안녕하세요 하이 사랑이들 좋았어요 윤주의 출근길 브이로그 사랑이들 우리 대리님이에요 대리님 대리님 오피스로 점수 빼겨주세요 아이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? 대리님 나이요? 몰라 나보다 많겠지 뭐 대리님 매겨주세요 매겨주세요 펀치 쉐킷 흔들어라 후련하게 이러한 개념 없는 신입도 한 주먹거리 안주야 신입일 때가 좋을 때다 안주야 펀치 쉐킷 고맙습니다 에이 에이 은 감사합니다.